요즘에 요거 송가이닉 가구에 미스터 트롯하고 요거 임영웅이 하고 미스터팡 요거하고 어떤게 제일 많이 나갑니까? 미스터팡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? 미스터팡이 인기 많아예? 임영웅이 보다 인기 더 많아 미스터팡이? 아 임영웅이랑 미스터팡 비슷해? 첫째 가격이 싸잖아 얼마인데? 12,000원 둘 다 똑같네 요거는 3만원 요거 둘이 12,000원 요거는 3만원 요거는 2만원 임영웅이 하고 미스터팡이 싸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 5,000원 요거는 24일까지 어, 30,000원 좀 더 많아